평소보다 정답!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Your Facts Check! 오늘의 주제! 남자가 안달나는 여자! 약간 남자는 경쟁심리에 지배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은 여자가 아무래도 좀 안달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밤으로 홈플러스였다는데 서련 팜플렛을 봤어요 완전 안달나게 났어요 갑자기요? 아니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쿵쿵 찍었어요 왜 안달나는 거 봐요? 저에 대한 그... something을 느꼈어요 균형이 느껴져 must be something 상황극으로 보시죠 고비고! 스킨십 먼저 해놓고 모르는 척 할게 왜? 어 재밌다 이거 아 재밌다 어 잠시만 이거 좀 이렇게 해줘 어 전화왔네 어 여보세요 이거는 남자 남성이 알고리즘을 지대로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남자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남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키는 스킨십 스킨십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쵸 제일 쉬운 방법이다 안달나게 하기 진짜 스킨십을 슬? 던졌다 뺐다 던졌다 뺐다 하는 건 아주 좋은 무기가 되시죠 와 안달나 저 같은 경우엔 미칠 것 같아요 썬 타는 사이에 그러면은 했다가 빼는 그 스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스킨십을 조심히 써먹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이 사람을 어? 왜 이러지? 나를 엄청 가볍게 생각하나? 그리고 얘는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평소에 좋아하는 애인가? 그럴 수 있겠다 진심이 없는 애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잘 써먹어야 돼요 썬 타는 여자가 주변에 남자가 많을 때 뭐해? 어 나 잠깐 카톡 줘 누구랑? 동기들 어 아는 오빠야 어 여보세요? 어 오빠 어 나 지금 친구랑 있는데? 어 이따 전화할게 아 아 미안 왜 뭐라고? 어 아니야 아니야 아는 오빠 그 그때 그 오빠야? 같이 술을 먹지 않았던 오빠? 어 재열이 오빠? 어 그 사람 인성 안 지키러 좀 소문났던데 그래? 착하긴 너가 제일 착하지 어 여보세요? 이 근처라고? 어 오빠 어딨는데? 어 예나야 어 오빠 아 진짜로 나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너 폴로가 왔지 아 진짜? 응 아 내 친구 오빠 내 친구 아 안녕하세요 실례했어 급히 안 들을까? 아 우리 삶이 많이 아 우리 먼저 소원은 먹어야지 아 그래 같이 먹을까? 어 그래도 괜찮지 나는 괜찮지? 괜찮으세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7 어 저 32이거든요 아 왜 그래 재밌으시네 네 어 이따 전화할게 오빠 아 알았어 저녁에 놀고 이따 이따 빨리 어 연락할게 응 아 얘는 왜 자꾸 귀찮게 카톡하냐 아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아 몰라 돼 아 전화 좀 받을게 너무 귀찮게 어 엄마 아 일찍 들어간다고 했잖아 오늘 아 약속 있어 어 방청소 했다고 알았어 엄마 사랑해 아 여자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어 재원 오빠 어디야? 어 나 약속 취소됐어 같이 있는 애가 마마보이야 어머니 아 똥똥똥 여기서 포인트는 여자는 그 남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 여자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음 포인트가 딱 정확한데 내가 주변에 남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 나 주변 막 오빠들한테 연락아 귀찮아 나는 너랑 만나는 게 더 좋아 를 쓱 던지면은 좋죠 얘가 막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얘가 막 남자를 좋아해 막 엄청 남자에 미친 거 같아 보이지도 않지 않으면서 안달이 날 수 있잖아 근데 요것도 똑같은 팁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시하려다 보니까 티가 난다 일부러 나한테 남자 많아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꼴배기 싫어 엄청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신 티가 안 나고 이 킬이 다 써먹히면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든 장애여자 불안감 때문에 빠르게 어떻게 관계를 끝맺으려고 하죠 그리고 너무 그게 또 심하면은 남자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직당이 푸쉬해주고 정당이 당겨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밀당이죠 그쵸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지를 줄 때 아 남추랑 잘 지내냐? 헤어질 거 같아 왜? 발렌타인데인데 나한테 초콜릿도 안 줬어 연락도 잘 안 한다? 걔 없다 요즘 나한테 좀 잘 안 해줘 아 야 애도라도 대신 보라 재열이도 안 챙겨줬는데 까줄게 배려심 넘쳐 고마워 너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아 야 재열이랑 잘 지냈을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그냥 아니야 재열이 말고 너 같은 남자를 만나야죠 진짜 너 같은 남자거든요? 요즘 세상에 나도 어디 너 같은 남자 없을지 모르겠다 그래? 나 못 태워줄 거 같아 어쩌나왔네? 야 받지 말아버려 그냥 아니 뭘 받아 여보세요 어 어디야? 어 나 지금 그냥 있는데 어 나 지금 바로 앞이야 네 그러고 갈게 어? 바로 앞이라고? 어 저 여기 반 선물 사왔어 내가 왜 챙겨줬지? 쟤 액 액씨 초콜릿이야 이렇게 큰 귀동이 용한 재열아 어머니 초콜릿 받았던 하하하하하하 내가 사만큼 아 얘가 나랑 사귀고 싶은 건가 그쵸 자꾸 남친은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를 쓱쓱하네 아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좀 많이 있었는데 저도 대부분 남자친구랑 다시 잘 만나고 잘 만나고 대부분 네 대부분 실제로 사귀고 싶어서 그런 경우는 못 본 거 같아요 네 사귀고 싶으면 그런 말도 안 해 그게 남자 입장에선 매번 안달이잖아요 아 미치죠 아 나한테 남자친구 욕을 자꾸 한다고 하면 응? 몸이?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몇 친적인 단어 너같은 애가 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 진짜 미치게 하거든요 네 겉으로는 아니야 너 나랑 친구랑 잘 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어? 어랍쇼? 가능성이 있는 건가? 네 뭐지? 얘가 날? 나랑 얘는 사귀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막 이런 질문 가이세 우리 가이세 진짜래 연락이 뜸하다고 생각할 때쯤 연락이 잘 올 때 아 야 기타프지 그만 봐 아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랑 썩다는 걔 있잖아 항상 연락 잘 되다가 좀 뜸하네 나만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이렇게 뭘 그렇게 매달리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래 나도 이제 잊으려고 그래 나들 만나 나 이런 거 한 번 딱 잊으면 잘 있는데 전화가 안 돼? 받아야 되나? 네 받지마 한번 튕겨 여보세요 재현아 어어 미안해 나 지금 밖인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카톡을 못했다 아 그래?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? 아니 뭐 미안해 아니 나 안 기다렸어 아니 좀 안 닦아? 어 그래 난 좋지 어디야? 어 내가 그리로 갈게 아 진짜? 일로 올래? 어 뜯어봐 금방 갈게 진짜 엄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해 우리 진짜 일어나 계산 내가 할게 어 들어가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 아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차라리 바쁜 척을 하지 그러니까 바쁜 척을 하면서 내가 바빠서 그런가 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헷갈릴 때쯤 가시열나기 작은 거 원래 해가지고 아 나 너무 바빴어요 일주일 동안 뭐 이런 약간 이러는 거죠 제가 쓰는 스킬이라고 아 공개하기가 좀 아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럽나요? 네 어쨌든 안달 나는 건가 그런 건가 이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통화하는 건가요? 남자를 어느 정도 꼬셔놓고 그다음에 써야지 남자한테 관심도 없는데 맨 처음부터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뭐야? 심심할 때 했다가 안 할 때 했다가 뭐야? 관심 별로 없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남자가 나를 앞에 썼던 스킨십에 대한 기술들을 몇 개 쓴 다음에 그냥 연등엄절로 가야 돼요 연락할 때랑 만났을 때 다를 때 오디암 웃음 웃음 칠호선 칠호선 어디쯤? 나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가면 금방 언제쯤? 나 되게 오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응 알았어 금방 천천히 와 조심해서 화나도 화났나? 왜 그러지? 꼭 연락할 때 이러더라고 쟤야 나 왔어 많이 늦었지? 응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나 괜찮아? 미안해 지하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응 핸드폰은 잘 안 보나봐 응 가짜 했는데? 어 아니 화났더라고 화 안 났어 나 너 보러 오느라 얼마나 설레가지고 막 두근두근 했는데 아 어 근데 이거 또 좋은 방법인 거 같아 어? 아 별로 관심 없나? 아 뭐 왜 만났지? 라고 생각을 할 때쯤? 만나서 하하하하 하하 이러면은 얘가 똑똑하기 귀찮았구나 원래 핸드폰 안 만지는 애구나 저런 생각이 쏙 들지 어땠어요? 남자가 안 달라는 여자에 대해서 진짜 매력적인 여자생이 딱 그렇군요 진짜 매력적인 거 같아요 딱히 내 이상형 같지 않고 내가 막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잘하면은 남자를 그냥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잘 써먹으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다 약간 서로의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 같아요 그렇죠 자신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아예 그러면은 정당하죠 역효과도 아니고 생각도 안 할 거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 때문에 살 거면 다만 전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쓱쓱쓱쓱 잘하면은 좋을 거 같아요 남자는 너무 단순하니까 남자를 뭔가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저 남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남자의 특성을 약간 파악해서 머리를 쓰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거 같아요 머리를 쓰되 쓰는 게 티가 나면 안 돼 아 맞아요 아예 잘 쓸 거 아니면 아예 진심으로 가세요 이건 뺄게요 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